오늘 저녁으로는 고구마대워서 닭가슴살 큐브랑 집에 있는 나물반찬들이랑 장조림 이렇게 간단히 먹으려고요. 오늘 나물로는 이 목이버섯볶음이랑 숙주나물볶음 이렇게 있고요. 반찬으로는 장조림이랑 계란장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불닭맛 닭가슴살 큐브인데 오늘 좀 매콤한 게 먹고 싶어서 이 맛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한 플레이트에 다 담았어요. 이거 가져갈게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의 저녁이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 이 목이버섯 무침이거든요. 항상 이거 집에 반찬으로 있을 때는 꼭 먹어요. 이거는 숙주나물모침 확실히 날이 좀 추워지니까 군고구마 같은 게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고구마는 껍질채에 먹어도 되는 고구마이긴 해요. 진짜 완전 군고구마예요. 딱 봐도 꿀이 흐르고 있어요. 엄청 달달해요.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산 닭가슴살 큐브인데 이거 딱 하나 먹었는데도 엄청 매워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기는 하는데 오늘은 매운 게 땡겨가지고 아주 만족이에요. אז요, 감사합니다. 상상츠도 롱x więcej vidéo 결과가 너무 많이 밑에 저는 마켓컬리에서 산 닭가슨에 그러고 또한 뒤를 마셔되세요. 그리고 또한 뒤를 마셔Оuggle 시토비에서 산키스에 그래서 보시면 또한 뒤를 마셔더라구요. 그래서 한번씩aji어 오늘의 현실 밥상입니다. 오늘은 닭가슴살 큐브랑 단호박이랑 고구마 이렇게 먹을 건데 고구마랑 밤호박은 더 많이 먹으려고 옆에다가 좀 덜어놨어요. 이거 아마 다 먹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저녁에 빵이랑 디저트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제 기준으로 꽤 됐다는 거는 일주일 좀 넘었다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처음에는 무슨 금단현상처럼 집중도 안 되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계속 디저트 같은 거 생각나고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빵이랑 디저트는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나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제가 빵을 뭐 영원히 끊을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번 그냥 도전해보는 거거든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디저트를 좀 참고 다른 거를 먹을 수 있을지 이 고구마는 불로구마 고구마인데 진짜 완전 달달해요. 제가 먹어본 고구마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럼 혹시요 어디인지는요. okay. smal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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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o you to 오늘 저녁으로는 이 연어 올려서 연어 샐러드 해서 먹을 거예요. 샐러드 소스는 케첩이랑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 2개 넣어서 섞을 거예요. 머스타드 소스 2개 넣어주세요. 너무 많나?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 연어는 간장 소스에 찍어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연어 샐러드고요. 며칠 전부터 제가 생연어를 진짜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엄청 싱싱한 연어 사왔어요.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건데 항상 코스트코 가면 무조건 사오는 메뉴 중 하나예요. 이게 진짜 싱싱하고 하나도 안 비리고 살도 엄청 부드럽고 탱글탱글하거든요. 이거 소스는 간장에다가 찍어 먹을 거고 샐러드 소스로는 케첩이랑 머스타드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연어 진짜 맛있어요. 역시 저는 훈제 연어도 맛있긴 한데 생연어를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외식 메뉴도 회 종류나 초밥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직 많이 남아서 다음에는 연어덮밥 해서 먹을 거예요. 제가 대용량 연어는 항상 코스트코에서만 사서 이마트 연어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마트 것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마트에서도 큰 연어 사보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돌아온 신발 언박싱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쇼코마보니 건데 원래 사려던 건 아니었고 백화점 가서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여기 거 신발이 되게 독특하고 예뻐서 이번에도 여기 걸로 한번 사봤어요. 이 털 신발이에요. 진짜 귀엽죠? 이거는 이번 시즌에 나온 제품 같고요. 되게 신어봤을 때 엄청 푹신푹신하고 굽도 좀 입고 해서 발에 많이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베이지 색이랑 블랙 중에 어떤 걸로 할지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베이지 색은 예쁘긴 한데 겨울이라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면 때가 많이 탈 것 같아서 안전하게 일단 기본으로 블랙으로 샀어요. 신발 사이즈는 235로 샀는데 제가 다른 운동화나 이런 것도 다 235로 신어서 이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검정색 양말 좀 긴 거랑 같이 신으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좀 시스루 양말 같은 것도 신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굽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요.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입니다. 좀 독특한 신발 같은 거 좋아하시면 슈커마본이 추천드려요. 여기 다른 제품들도 되게 귀여운 거 많아요.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는 요 두부면이랑 라고 소스 넣어서 두부면 라고 파스타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두부면은 물에 깨끗이 한 번 헹궈었어요. 두부면은 물에 깨끗이 한 번 헹궈었어요. 굽을 못해 놓고 그리고 세뇌에 깨끗이 한 번 헹궂을 로 Nós weekly 사 Beach 1 particulary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면두부로 만든 면두부 파스타 가져왔어요. 이번에 콩으로 만든 라구 소스? 그거는 처음 써보는데 일단 냄새는 완전 그냥 기본 토마토라고 소스 같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버섯도 있어요. 버섯 따로 넣을까 했는데 집에 마침 버섯이 없어서 그냥 냉동 야채만 넣었는데 마침 여기 소스에 버섯이 있어서 식감도 좋고 맛이 막 밍밍하지는 않아요. 맛있는데요? 콩으로 만든 소스 시리즈는 라구 소스 말고도 짜장 소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짜장밥이나 짜장면 같은 거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콩으로 만든 소스라는 생각이 딱히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 또 Site지인가요? 요러시오는 우리한테는 구멍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안주라고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1cm가 Howard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